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회차 1077220에서 계산기 한 번 두드려 봐 1077220 아 141960마리를 잡았네요 141960마리를 잡았고 젬스톤의 숫자는 여기서 9개를 빼주십니다. 그러면은 819개죠. 아 젬스톤은 98개를 먹었습니다. 어 맞습니다. 98개를 먹었고요. 14시간 동안 물방울석은 29개니까는 6개를 먹었네요. 아 경매장 팔린 물품을 한 번 볼까요? 아 익스플로전 데미지 스킨. 아 돈이 꽉 찼구나. 아 활드 돈을 다 좀 빼고 아 이 아이템은 최근에 샀는데 이거는 팔릴만 했던 것 같아요. 가격은 뭐 그냥 살만했어. 나쁘지 안나쁘지. 30억 정도 기준이 아 이 느낌이죠. 고마마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옵션. 3줄 옵션은 아니지만은 베스트 옵션이죠. 어딨습니까? 어 이거 아닌데? 후진건데? 아 여기 있다. 어 마마댐의 마력짜리. 요거 하나 팔렸고요. 사냥용이 좀 사세요. 아 이게 처리가 됐습니다. 그치 그치. 저 이거 살 바에 3억 더 죽은데 사실.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팔렸고 하나는 익스플로전. 그리고 파이렛 슈즈가 팔렸습니다. 아 이 파이렛 슈즈 좀 싸게 판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쉽긴 하네.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런 추업에 이게 이제 41억 되니까. 우리 힘 추업은 아니었지만은. 제께 팔렸던 이제 근본은. 아 이런 거 좋다. 35억 밖에 안하네. 가격이 딱 이 느낌이거든요. 제께. 잘 봐요. 5에 70 추업에 완전. 아 12성이구나. 그러네. 아 제가 팔린 거는. 45억짜리. 6에 61 추업에. 아 추업도 좋았어. 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쉽게 판 것 같기도 하고. 잘 팔았죠 뭐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. 45억에 판매를 했고요. 이거는 은어리키 단과 파이렛 슈즈. 구매할 때는 내가 얼마 주고 샀더라. 40억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. 그래. 음. 나쁘지 않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. 하프는 그거고. 해당 뭐. 결론적으로 판매가격은. 30, 40, 40, 70, 70. 한 80억 정도 팔렸겠네. 어. 그리고 익스플로전. 이 익스플로전은. 제가. 어 여기 있네요. 3억 정도. 구매했던 건데요. 아마 이쪽이. 제가 구매했던 것 같은데요. 어. 이렇게 해가지고. 익스플로전. 하나가. 처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익스플로전이. 뭐. 하나 더 있지요. 하하하하하. 하나 더 판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. 제가 이거 판 거거든요. 제가 4억에 제가 팔았고요. 4억 5천에 제가 팔았고. 일부러 5천씩 올렸거든요. 4억 7천에 경쟁자가 한 명 있으니까. 4억 6천으로 해놓고. 아. 하나 봐달라고. 요런 느낌.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재미있네요. 이거요. 33억? 그냥. 그냥 나쁘지 않게 산 것 같은데. 잘 썼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이거 렉 걸려서 끄는데. 왜 못 걸리냐. 뭔가요. 과 hostel upload Report on 사랑 vs satellites 이런My Daniel 어머니 인정 왜 내